동생들 안녕 영규형이야 2022년 국가직 9급 한국사 해설을 해보려고 아 이거 가채경이야 양심의 가채를 느끼진 말고 미안해 자 해설을 시작해보기 전에 이 문제지를 보면 좀 약간 지저분하지 실제 학생이 풀었던 문제를 시험 끝나고 보내준 거야 더 의미가 있겠지 아 그리고 왜 반말하냐 이런 얘기가 좀 있어 이거 컨셉이야 영규형 컨셉 형이 동생한테 이렇게 과외해주는 그런 느낌이야 평상시에 정규수업 때는 존대를 하지 존중을 해드리지 그런데 요즘 학생들이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리감이 느껴진다는 얘기가 있어서 한번 바꿔봤는데 반응이 괜찮더라고 또 내가 약간 세미정장 느낌을 많이 보는데 요즘은 약간 가디건을 많이 입고 있어 좀 편하게 입는 것을 학생도 좋아하더라고 좀 편하게 하려는 컨셉인 거 이해해줘 자 그러면 1번부터 해설 시작해볼게 자 1번이야 아 이 문제는 자 5초킬이야 5초킬 옥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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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옥저 민며느리제 가족공동묘 그치 자 그래서 가족공동묘 여기지 그러니까 바로 그냥 답은 옥저 1번 되는 거야 아 솔직히 말하면 하나씩 하나씩 생각하면서 사료해석하는 것도 괜찮지만 우리 시간 많이 없잖아 옥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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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이걸로 끝나 옥저 민며느리제 가족공동묘 쌀을 담은 나가리 되겠지 이게 암기법이 이런 효과가 있어 사출도는 부여지 그 다음에 소도가 있다 이건 사만 되겠지 그리고 무천이라고 하는 재채행사가 있었다 자 이것은 동해가 되겠다 자 되겠지 그 다음에 2번 해볼게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묻고 있는 거야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야 유네스코 세계유산 자 국가지계에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자 기록유산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자 에듀윌 학생들 뿐만 아니라 한국고시 학생들 마지막 수업 때에도 세계문화유산을 진행하였었어 그치 여기 보면 마지막 수업 에듀윌 자료에 유네스코 특강을 진행했었지 거기에 아 내가 이거는 제가 막 적중했다는 걸 막 자랑하려기보다 자랑하는 거야 어 그런데 자 실제로 이거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굵은색으로까지 표시했잖아 백제 역사 유적지국 그래서 공주 부여 익산이 맞고 공주에 있는 것 자 그리고 부여에 있는 것 부여에 있는 것 그 다음에 익산에 있는 것 하나씩 하나씩 연결하는 건데 부여에 있는 건 능산이 구분군이 어떤 무덤 형태라고 바로 시작 불식 돌방무덤 형태라는 거 그치 자 대부분 고구려나 백제나 신라나 후기향식은 다 구식돌방무덤이잖아 부여로 천도했다 그러면 백제의 후기향식이잖아 그럼 당연히 구식돌방무덤이 돼야지 요 내용이었지 자 문제 확인해보면 음 봐봐 자 바로 정답 확인해볼게 정답 몇 번이야 3번 되겠지 정림 자 2번은 정림사지에는 백제 5층 석탑이 있다라고 돼 있고 능산이 구분군에는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 있다라고 돼 있잖아 능산이 구분군 이거 부여 거지 부여에 있는 능산이 구분군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 아니라 굴식돌방무덤으로 가야지 굴식돌방무덤으로 그치 자 그리고 익산 미륵사지 석탑 목탑양식의 석탑 있고 자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 응 되겠고 무령왕릉에는 무덤의 주인공을 알려주는 지석 영동대장군 백제 사망이라는 표현이 있었어 그래서 그 지석도 확인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익산 부여 그 다음에 공주 이 지역의 문화유산들 다 3개 유산 확인할 수 있겠지 백제 역사 유력지구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요 내용은 아 좀 적중시킨 내용이라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다 되겠지 자 다음 문제 볼게 3번 조선시대 때 관청에 대한 설명을 묻고 있는 건데 사간원 한성부 춘추관 승정원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정답은 너무 쉬웠어 승정원이 국왕의 명령을 출납했다 왕명 출납했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 되겠어 그런데 말이야 선지들이 조금 까다로웠어 다른 선지들이 사간원이 교지를 작성했다 교지는 국왕이 관원한테 내리는 문서야 자 왕이 신하들한테 내리는 문서인데 그 문서를 작성하는 것 바로 예문관이었어 그리고 사간원은 간쟁을 담당하는 것이지 그 다음에 밑에 시정기에는 시정기가 바로 신록의 기초 자료가 되는 건데 이 시정기는 관청의 다양한 문서들 그래서 등록이라고 하지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당시 춘추관에서 모아서 편찬하는 거야 그래서 시정기는 춘추관에서 편찬한다고 봐야겠어 외교문서 작성하는 건 승문원이야 승문원 이렇게 되는 거지 간단하게 암비법이 살짝 있었지 자 바로 조선 때 사관이라고 있었잖아 유교와 관련된 관청이었어 자 예문관이 있었고 승문원이 있었고 교서관이 있었고 그리고 성균관이 있었잖아 그래서 예의를 다해서 당시 왕의 교서를 작성했다 교지를 작성했다 승무원이 비행기에서 외교문서 작성했다 교서관에서는 서적을 관리했다 서적을 편찬했다 그리고 성균관이 유학관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자 성균관은 교육기관 알지 그래서 우리 암기법 어떻게 했어 옛땡이 옛땡이 뗄럼은 옛땡이 학교 다녀왔던 기억나지 옛땡이 학교 다녀왔던 이거를 체크할 수 있어야 되는 문제였어 솔직히 말하면 승정원에 대한 내용이 너무나 완벽한 옳은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 자 4번 가보자 4번에 3.1운동 직후에 만들어졌던 이 가가 연통제라는 비밀 행정조직이 있다고 돼 있어 이 가 자 임시정부지 임시정부에 연통제가 있고 교통국이잖아 그치 자 그랬어 임시정부에 대한 내용인데 임시정부 바로 국미위원부 있었던 거 알고 있지 국미위원부 자 정답은 1번 되겠고 자 독립의군부는 독립의군부지 1912년에 있었던 의병조직이었어 그렇지 자 3번에 서울지공작전을 추진했다 이거는 정미의병 되겠지 정미의병 차원에서 서울지공작전 13도 창의군이 주도했었지 자 배대를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의 신부 창간 대한민국의 신부는 1904년에 창간되었지 아 그리고 1910년까지 대한민국의 신부가 발행되었는데 이 대한민국의 신부는 1907년에 만들어졌던 신민회 그 신민회의 기관지 역할을 했었다는 거 살차 창구에 사라지고 자 어쨌든 정답은 1번 너무 쉬운 문제였어 임시정부가 구미연부 있다 자 그러면 5번 가보도록 할게 5번 문제는 자 승려와 관련된 문제인데 불교와 관련된 문제는 출제 1순위가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너무 익숙한 그런 내용이었어 자 가 부석사를 만들었고 문무왕한테 당시 성곽을 쌓을 때 만류했던 인물 바로 의상이 되겠다 자 나는 진골기족 최신으로 대국통까지 올랐던 선덕여왕한테 황룡사 구축목탑을 건의했고 또 계율종을 개창했던 인물이지 계율종 계율종 같은 게 나와야 조금 어려운데 바로 누구였어 자장법사가 되겠지 자장법사 자 가 모든 것이 한마음에 나온다는 1심사상은 바로 누구였어 원효가 되겠고 화음일성 법계도 여기에 의상의 모든 만물은 상호의전적이라는 것을 강조했던 내용이지 정답은 2번 왕우천축국전은 인도 중앙아시아 여행기 해초가 썼고 교관겸수 겸 나오면 다 의천이잖아 그치 교관겸수 내외겸전 그치 자 그래서 의천되겠어 성상겸하 까지도 있네 자 6번 가보자 6번 문제 발해사 문제인데 생각보다 쉬웠어 대조영의 대조영의 아지란 표현도 나와있고 이난이란 언어가 있었어 우리 8초 8호 9초 무문선 인대가 건강하다 이렇게 했었잖아 그치 그래서 8초 무문선 인대가 건강하다 그래서 바로 무항 잡아내면 되겠지 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무항 때에 장문을 장군이 당나라 공격했던 것도 알아둬야겠지 답은 3번 수도를 상경속으로 옮겼다 상경천도한 건 문항이야 문항 그치 나는 문항 상경천도 문항 자 이렇게 상경천도하는 것은 안사의 난 당나라 안사의 난 과정에서 자 바로 이동했던 것도 있었고 자 그리고 또 귀족들을 약화시키고자 했던 왕권 강화의 목적도 있었긴 했는데 어쨌든 문항 때 상경천도였어 자 이번에 해동선곡이라 불렸던 바로 9세기 선왕 내겠고 자 동무산이 도불정했다 대조영 고항이 되겠지 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7번 보도록 하자 7번 번 자 아 왕조사 문제인데 이건 정확성을 요구하는 문제인데 하나씩 하나씩 연결하면 되겠어 경곡대전 세조때 편찬 시작되어서 성종때 완성되었지 바로 가자 성종때 홍문관을 두었지 집현전 계산한 것 맞고 나 속대전은 영조때 편찬되었지 영조때 서원 정리한 것도 맞고 자 그 다음 단은 정조때 대전 통편 만들었는데 정조때 사도대자의 무덤을 옮겼고 화성을 축제한 것도 다 알고 있지 라 흥선대원군이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해서 삼정의 문란을 시정을 했지 삼정의 문란을 시정을 했지 삼정의 문란을 시정했지 그 다음에 군정기개혁은 호포제를 낸다. 그 다음에 환국에 대한 개혁은 사창제를 한다. 그런 내용이 되어야겠지. 삼정기정청은 철종되었어. 자 이렇게 해서 출범까지 풀어냈고 그 다음에 8번 가자. 자 8번 문제를 보면 밑줄 친 사건의 명칭을 물어보고 있는데 아휴 현량과 실시했던 조강조. 이 조강조가 피해를 당했다. 그치? 밑줄 친 사건이 이 피해 사건. 바로 김효사화 되겠지. 뭐 이런 것들은 솔직히 말하면 중학교 수준의 문제였던 것 같아. 자 9번 가보자. 9번은 사료해석형 문제인데 아 이 문제는 솔직히 말하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나는 역사서에 대한 서문은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했었어. 역사서에 대한 서문. 자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 자 쭉 보면 중국에 대한 내용을 쭉 제시하고 있어. 자 그런데 그 심화를 알지 못하니 심이 통탄한 일이다 라고 하면서 중국은 우리 거를 거의 소개하지 않았다. 자 그래서 본인은 국내에 대해서 소략하고 자세히 실리지 않았던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일관된 역사를 완성하고 그 다음에 만대에 물려주어 해처럼 별처럼 빛나게 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자 이 내용 바로 삼국사기가 되겠지. 삼국사기가 중국에서 우리의 내용을 너무나 소개하지 않아서 우리의 일관된 역사 정통 역사서 한번 만들겠다. 기전체 방식의 삼국사기를 서 따라 볼 수가 있겠지. 김부식이지. 자 보면은 김부식의 삼국사김. 1번 자 동명왕의 업적을 침송했던 영웅서사시다. 이건 동명왕 편 되겠지. 2번 삼국사기는 유교사관이잖아. 유교사관이 되기 때문에 불교를 중심으로 한 고대서라 관련이 없지. 이 내용은 삼국유사에 대한 내용이야. 그 다음에 나. 자 부여씨가 고씨가 망한 다음 김씨의 신라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남에 있고 대씨의 발해가 북에 있다. 대씨의 발해가 북에 있고 그래서 남북국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겠다. 그런 내용이네. 그치? 자 남북국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남북국시대. 자 유두꽁의 발해고가 되겠다. 발해고. 그치? 유두꽁의 발해고. 자 유두꽁의 발해고. 발해를 우리 역사로 보고 있는 것이니까 발해는 한반도 뿐만 아니라 만주까지 펼쳐졌던 나라니까 만주지역까지 우리 역사의 범위를 확장했다. 이게 옳은 설명이 되겠지. 정답은 3번. 자 바래고와 더불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이종휘의 동사도 되겠다. 왜냐하면 동사도 고구려 역사를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4번에 고조선부터 고려에 이르는 체계적인 정리. 이거는 동국통감이야. 이 동국통감이 바로 당군부터 고려말까지 바로 통사의 형식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 동국통감에 대한 내용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보도록 하자. 자 다음을 주장을 한 실학자에 대한 내용인데 잠깐만 이 3국 사기에 대한 서문이 이 문장이 우리 사료를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되는데 실제로 이 사료를 그대로 본 사람들은 문제 푸는 데 굉장히 빨리 풀었을 것 같아. 그치?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볼게. 자 책의 이름은 내 책이야. 바로 선사인 선지 분석과 사료분석 다 하는 건데 여기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을까 싶은데 한번 봐봐봐. 봐봐봐. 좀 놀래지 말고. 봐봐봐. 놀래지 말고. 여기 봐봐봐. 놀래지 말고. 봐봐봐. 놀래지 말고. 이거 보여? 한서 당서 3국의 열전이 있으나 중국 국내 기사에는 자세히 기록하고 외국 기사는 소략되어 있다. 우리 기사는 나무넘이나 상세히 실리지 않아 있다. 라고 쭉 내용 소개하면서 권위있는 역사서를 완성하여 만대의 전하의 빛나기를 해와 별처럼 하고자 한다. 이야. 해와 별처럼 빛나고자 한다. 하고자 한다. 이야 이거는 뭐 그런데 내 그 책의 가장 큰 장점은 이게 어떤 사람인지 써놓지 않고 있어. 바로 옆에다가 빈칸을 만들어놨어. 빈칸을 만들었기 때문에 알아야지 빈칸 채울 수 있어. 그리고 밑에다가 해설지 넣어놨지. 그래서 3국 사기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그치? 스스로 사료를 알아야지 풀 수 있는 거니까. 그치? 자. 도움이 좀 되지 않았을까? 자. 다음 문제. 자. 10번 가보도록 하자. 10번 문제가 내가 생각할 때 가장 까다로운 문제였어. 10번 문제가. 자. 이 주장을 한 실학자. 실학자 문제의 문제는 출제 강세가 매우 높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 이 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글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쭉 보면. 자. 신실로 토지의 소유를 제한한다. 토지의 소유를 제한한다. 한전론 잡아낼 수 있겠어? 한전론. 그런데 어느 해 어느 달 이후에 제한된 면적을 초과해 소유한 자는 더는 토지를 점유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어. 제한된 면적을 초과해 소유한 자는 더는 토지를 점유하지 못한다. 이 토지를 어느 정도 그 이상까지는 딱 제한하겠다는 얘기야. 그 이상은 소유할 수 없겠다는 거야. 토지 소유의 상한선을 설정하겠다는 거지. 상한선을. 그렇지. 그래서 이 이상. 어느 정도 이렇게 있다면. 자. 이 정도까지를 기준으로 잡는다면. 이 정도 이상은 토지 소유할 수 없다. 이만큼까지만 소유가 가능하다. 토지 소유의 상한선을 설정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이게 바로 뭐였냐면. 음. 자. 박지원의. 박지원의. 바로 한전론이었어. 박지원이 한빈명 전이. 한빈명 전이. 여기에서 바로 한전론을 소개했었지. 특히 한빈명 전이는 관웅소초에 첨부되어 있어. 따라 볼 수 있겠지. 그래서 박지원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자. 박지원의 책. 열하일기 잡아내면 되겠다. 열하일기. 열하일기. 그렇지. 이 내용이었어. 정답은 3번 되겠지. 자. 반개수록은 유영원이었고. 자. 유영원. 성호사설은 이익. 그 다음에 목민신서 등 심서는 바로 정의하기용 되겠다. 자. 제한된 면적을 초과해 소유한 자는 더는 토지를 점유하지 못한다. 특정한 토지 소유의 기준을 마련했고. 그 기준 이상은 소유할 수 없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바로 이익이 강조했던 한전론인데. 이것도 내 책에 이 선사인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 선사인 여기. 자. 보면은. 보여. 보여. 한전론하고. 아예 그냥 이렇게 형광펜까지 칠해놨지. 제한된 면적을 초과해 있는 자는 더 이상 소유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글이 누구의 글이냐라고 해서 빈칸 만들어 놨어. 아마도 이렇게 사로 놓고 빈칸 만들어 놓은 방식. 자. 내가 한번 새롭게 한번 구현해 본 방식인데. 이게 학생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들어. 이번 시험에도 그랬고. 자. 이렇게 해서 풀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 11번 보자. 11번. 너무 어필하는 거 아니냐. 근데. 뭐 이렇게. 음. 지어내는 건 아니잖아. 그치. 실제 있었던 얘기잖아. 그러면은 그런 어필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그치. 자. 11번 가보자. 자. 3.1운동이 벌어질 때까지의 가하 시기를 얘기하고 있어. 자. 그러면 3.1운동 전까지니까 1910년대 얘기할 수 있겠지. 1910년부터 19년까지니까 토지조사령이 공포됐다. 바로 1912년에 공포되었거든.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고. 창시개명. 그 다음에 국민학교 국가총동원법. 이건 다 일제 마렵으로 볼 수 있겠어. 특히 국민학교로 바뀐 건 41년이었고. 국가총동원법은 38년이었고. 창시개명은 30년대 이후부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 알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고. 자. 이제 12번 가보자. 한국국민당을 이끌었던 그 한국국민당을 이끌었다라는 걸 꼭 기억해줘야 돼. 그런데 이분이 자. 자. 이렇게 보면은 남북협상팔동도 했다라는 거 나와있지. 그래서 두 가지 단서가 되는데. 김부 선생님. 아주 쉬운 문제였지. 김부 선생님은 모스크상국 예상회의 때 바로 반탁운동을 펼쳤었어. 그치.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다. 1번에. 자. 자. 발표했다. 여운형과. 그리고 김규식이었어. 자. 이번에 안재현과 함께 조선공출비원의 여운형 되겠고. 자. 대조선국민군단은 박용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되겠고. 자. 13번 가보자. 재현국회. 우리 수업 때 많이 했는데. 재현국회만 1948년부터 50년까지 임기라고 할 수 있겠어. 자. 재현국회만 임기가 2년이었던 거지. 대통령의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재현국회는 임기를 2년으로 한 거야. 선거가 같은 해여면 너무나 혼란스럽잖아. 자. 그래서 48년부터 50년까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 바로 정부 수립 이후에 반민법. 반민특위가 만들어졌지. 반민조경이 특별조사위원회에 구성한 거. 정답은 1번 되겠어. 이번에 한일기본조약에 반대하는 성명. 한일기본조약은 1965년에 체결되었고. 그에 반대하는 내용들은. 자. 그 전부터 많이 있었어. 64년 63시위가 대표적인 얘기지. 자. 통일의 3대 원칙을 합의했던 7.4남북공동성명은 1972년이었고. 자. 통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뽑는다. 자. 1972년 유신 때입니다. 유신. 그치? 자. 72년 7.4남북 이후에 바로 유신이 선포되었고. 유신 선포 이후에 유신헌법으로 개정되면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뽑았지. 자. 이렇게 하면 되겠고. 자. 이제 14번 가보자. 14번의 그는 누굴까? 인물사 문제네. 고정지기 직후에 실권을 장악했다는 표현이 중요하네. 러시아 견제학에서 천주교 선교사를 통해서 프랑스 교섭하려 했지만. 자. 천주교 금제단은 유생이 주장이 높아지자 병인바퀴를 일으켰다. 그리고 이모군란 때 일시적으로 권력을 잡은 적도 있었다. 라고 되어있네. 자. 그 병인바퀴와 이모군란 때 일시적으로 권력을 잡았던 흥선대원군 잡아낼 수 있겠지. 흥선대원군 때 척합이 만든 것은 다 알고 있을 거야. 정답은 2번. 자. 미국의 보빙사라는 사절단은 83년에 파견되었고. 백수단 정개비는 숙종 때라 볼 수 있겠고. 통리기무아문 설치 그 아래 10이 4,880년 되겠어. 그래서 1번과 4번은 바로 고종 때라 볼 수 있겠고. 사실상 왕비 민씨가 집권했을 때라 볼 수 있겠어. 자. 이렇게 했고. 이제 15번 가보자. 자. 15번. 15번 해볼게. 자. 미출친 이 왕에 대한 설명이. 왕조사 묻는 문제네. 쭉 보면 계로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장기바둑을 두었는데. 자. 바로 도림이 고하기를. 쭉 보면은 성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도림이 도망쳐와서 그 실정을 고해서 이 왕이 기뻐해서 백제를 치료했다. 계로왕 때에 이 왕이 계로왕을 공격했다는 내용이네. 바로 도림이라를 알고 있으면 좋은데 몰라도. 자. 당시 장수왕 때 바로 계로왕을 죽였고. 우리 어떻게 암기했어. 장수왕이 한강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계로왕이 계로 하고 죽었다는 내용이 했었지. 그 내용이 되겠네. 자. 계로왕이 되니까 바로 5세기 장수왕 때 상황을 가면 정답은 1번. 평양으로 도림을 옮겼다. 아주 쉬운 문제였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진대법이 처음 실시되었다. 이건 고국천왕이 되겠고. 낙랑을 점령했고 한군현을 몰아냈다. 미천왕 되겠고. 자. 신라의 치림패터 외군을 물리쳤다. 광개토대왕 되겠어. 그치? 이렇게 하면 되겠고. 자. 16번 가보자. 자. 다음 설명하는 문화유산. 근데 이 문화유산을 알아야지만 맞출 수 있어.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알지 못하면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야.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축물 주심포양식. 우리 주심포양식 어떻게 암기했냐면. 주심포.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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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면 내가 정말 잘 정리한 것 같아. 서적사, 인물사, 지역사, 문화재. 자,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는 4가지 주제를 정리하라. 근데 이 출제자의 출제 포인트가 너 서적 알고 있어? 인물 알고 있어? 지역 알고 있어? 문화재 알고 있어? 이 4가지가 정말 중요한 주제거든. 그거를 다 여기다가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아, 난 개인적으로 한효주는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한테는 필수 교제가 아닌가 싶어. 혹시 지방시 대비하는 학생도 이 교제에 필요하다면 꼭 구입했으면 좋겠어. 음, 자, 봐봐. 봐봐. 앞부분에는 빈칸이고 뒷부분에는 정답이 있는데 이렇게 봉정사 국략전을 내가 어떻게 얘기했어? 우리나라 가장 오래된 목조건문이라고 해놨잖아. 그치? 그리고 배율림과 주심포를 네모까지 표시해놨잖아. 그리고 이거 지역이 나오면 아주 중요한데 지역은 안동이었어. 안동을 우리가 많이 썼 때 강조하기도 했었는데 그렇지? 이렇게 문제가 나왔었네. 자, 그렇게 했고. 이제 17번 가보도록 하자. 아우, 이 문제는 너무 쉬웠지. 자, 재필이 오빠. 서재필이 만들었던 단체가 들었는데 자주 독립을 국권위하고 내정계약을 단행하라는 상소문도 올렸고 제일 핵심은 만민공동회네. 그치? 자, 바로 독립협회 잡아낼 수 있겠지? 자, 독립협회가 독립문 만든 거 알고 있지? 정답은 2번 되겠고. 교육입국조선은 2차 갑오개혁대였어. 그 다음에 홍범14조도 2차 갑오개혁대였고. 그 다음에 국제보상운동은 1907년이었지. 자, 이제 18번 가보도록 하자. 18번은 무신정권이 몰락했다. 자, 무신정권이 몰락했다라는 것은 원종이 지기했다라는 거야. 원종이 지기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민왕이 지기했다. 원종부터 공민왕 사이니까 사실상 원강석기라 보면 되겠지? 원강석기. 그때로 옳지 않은 건데 옳지 않은 거니까 원강석기 아닌 거 골라보면 되는데 1번과 2번과 3번과 4번 중에 확실히 원강석기 아닌 거 공민왕 때 쌍성총과 무수복했잖아. 그치? 정답은 3번이고. 망권당 충선왕이 만들었고. 정동행성 설치. 충여랑 때 정동행성이 설치되면서 일본 원종에도 동원되었지? 제왕운기도 충여랑이야. 그래서 충여랑 때의 삼국유사 제왕운기 다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19번 가보도록 하자. 자, 이 나라에 대한 내용인데 전시과 제도가 있었던 나라. 그 밖에. 자, 시비법이 발달하면서 휴경제가 점차 줄어들었고 윤작법도 보급되었고 이항법도 보급되었고 또 제일 중요한 농상즘료가 소개되었다. 그냥 고려지 고려. 고려. 그렇지? 고려의 경지적 상황이 되는 거야. 자, 고려 때의 3사는 재정을 담당하는 관청이라고 볼 수 있고 2번에 공물부가 기준이 가오에서 토지로 바뀌었다. 이거 대동법이지. 대동법이 가오 기준에서 1결당 바로 12도로 바뀐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대동법은 광해군 때니까 정답 2번 되겠고 생산량의 10분의 1을 증수한다. 고려 때의 일반적인 조세의 기준이었고 자, 고려 때의 소가 바로 특산물, 고가에 필요한 물품을 생산한 거 맞지? 자, 이제 마지막 20번 보자. 이거는 이제 이 시기와 이 시기의 그 사이에 있는 건데 연표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이번에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연표부터 올렸잖아. 근데 연표를 꼼꼼히 공부하는 학생들은 뭐 솔직히 말하면 20번 문제는 아주 기본적으로 맞췄을 거야. 근데 연표는 이번에 만약에 합격이 됐으면 뭐 더 이상 공부 안 해도 되지만 합격이 안 됐다 하더라도 예, 좌절하지 말고 연표에 대한 학생은 꼭 할 필요가 있어. 이건 너무 아쉬웠지만 앞으로는 연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물어볼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 신미학류는 1871년, 갑오개혁은 1894년 그 사이 거 물어보는 거니까 조미, 1882년 가면 되겠네. 을산의학, 1905년, 정미의병, 1907년 오페르드 도구 사건, 1868년 되는 거니까 음, 되겠지?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해봤어. 총평을 좀 해볼게. 총평, 뒤에다가 써볼게. 자, 총평. 작년, 2021년 지방직보다는 조금 어려웠어. 조금 어려웠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박지원의 한전론 사료가 좀 어려웠어. 근데 2021년 지방직 때에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하나도 없었거든. 그런데 2021년 국가직보다는 음, 쉬웠어. 그래서, 음, 지방직이 너무나 쉬웠기 때문에, 2021년이. 이거보다는 더 쉬울 수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렵게 나온 건 맞고 근데 2021년 국가직이 좀 더 난도 있게 나왔기 때문에 그보다는 쉽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전체적으로 평이했다라고 평이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어. 평이했다. 음, 합격컷은 얘기하지 않을래. 왜냐하면 합격컷을 얘기했는데 실제로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 합격컷 때문에 좌절하는 학생이 너무나 많을 것 같아. 그래서 합격컷은 그냥 본인 스스로 판단하시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영경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봐봐. 그 결국엔 고난도 문제가 아까 얘기했듯한 박지원의 한전론이었잖아.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었잖아. 그리고 안동 봉정사 극락전에 대한 내용이었잖아. 결국에는 고난도 싸움은 내가 누누이 강조했지. 어디서 많이 강조한다? 어디서 많이 된다? 문화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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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앞으로도 고난도 문제는 문화사에서 많이 나올 것 같아. 다시 한번 책 소개를 할게. 이거 홍보가 아니라 소개라 생각해. 자, 서적, 인물, 지역, 문화재. 솔직히 말하면 인물도 문화사와 관련되긴 했지만 서적과 지역과 문화재는 거의 대부분 문화사에 대한 바로 2.0 복습 버전이라 볼 수 있겠지. 그래서 한효주는 문화사에 대한 복습 버전이야. 복습 버전. 그치? 그래서 고난도 문제는 문화사에서 많이 나오니까 이 문화사에 대한 학습을 철저히 해줄 필요가 있어. 자, 그리고 또 하나 인물에 대한 문제도 좀 많이 나왔고. 그치? 자, 그런데 평이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스타일의 문제가 많이 나온다. 이거는 이 정도 말고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자, 그러면 2022년 지방직 대비를 하시는 분들 자, 마무리를 더 강화시켜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개인적으로는 2022년 지방직은 2021년 국가직 정도의 난도가 나오거나 이거와 유사하거나 유사하거나 아니면 좀 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예상이 돼. 왜냐하면 그 한 번이 쉬었으면 그 다음에는 좀 어렵게 출체되는 경향이 좀 있거든. 이것도 봐봐. 2021년 그랬잖아. 국가직이 좀 더 어렵거든. 그러니까 2020년 지방직은 좀 쉽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 그런 경향을 보여. 둘 다 어렵거나 둘 다 매우 쉽거나 그렇게 되잖아. 한 번은 쉽다면 한 번은 좀 평이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2021년 국가직은 내가 좀 평이하게 아니 좀 쉬운 편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면 2022년 지방직은 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봐. 자, 그렇게 고난도 문제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된다면 서적, 인물, 지역, 문화재에 대한 학습 그 다음에 사료분석에 대한 학습 그 다음에 고난도 선지에 대한 학습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 그래서 에듀윌에서는 지방직 파이널로 선사인, 이거는 단과 특강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 네, 이거로 진행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국사 열물채식 메일풀기 시즌2로 지방직 파이널 정규 수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튜브로 해설 강의하는 거는 이번이 처음 한 번 해본 건데 자, 어떻게 좀 도움이 됐을지 안 왔나 싶기도 하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앞으로 시험 보는 학생들한테 이 해설이 자, 좀 긍정적 의미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동양사 박용규, 랩규, 한국사 박용규, 영규 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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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